제 17회 퓨어문화축제 결막을 선언합니다 제 17회 퓨어문화축제 결막을 선언합니다 동성애와 에이즈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에 에이즈 감염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감성하는데 우리나라는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성애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성애자들을 해치는 동성애는 미워합니다 동성애는 미워합니다 동성애는 미워합니다 동성애는 미워합니다 동성애는 미워합니다 동성애는 미워합니다 동성애의 믿음이 투입하는 아닌데 눈물 쉴 그 미소 이건 니가 없을 해